2015, 그들이 돌아왔다, 마누라, 봉봉! 다시 어둠이 내리며 혼자 나는 게 나는 싫어 야, 봉봉! 왜? 내가 어제 공원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었거든? 근데 비둘기 수십 마리가 나한테 막 날라오는 거야 진짜?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그때마침 지나갔던 잘생긴 남자가 오이! 오이! 하면서 비둘기를 쫓아준 거 있지? 아, 진짜?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? 그랬더니 뭐래?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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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한테 한 거 아니지?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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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인상호! 왜? 나 소미랑 또 싸웠다 너 맨날 싸우냐? 아,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겠어 야, 대신 내가 해줄게 어떻게? 어차피 걔는 우리 구분 못하잖아 어? 네가 대신 얘기해줄 거야? 얘기할게 상민 오빠! 통통통통통 짜줘 야, 안소미 안소미 우리 헤어져 뭐? 오빠 왜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 잘못했어 야! 이런 소용 없어 우리 헤어져 미안해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럴까?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! 소미야 내가 상민이야 내가 상민이라고 뭐? 그니깐 나랑 장난해? 헤어져 야, 내가 또 확장 다 헤어져 야, 야, 야! 싸우지마, 싸우지마 싸우지마 오, 마, 베이비 후! 여러분이 기대하는 붕붕타임 커플들은 서로에게 사랑확인 사랑확인 솔로들은 서로에게 생사확인 생사확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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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! 야, 야! 지금 이런 노래 부를 때가 아니야 왜? 오늘 사실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여기 와있거든 진짜? 나 고백할 거야 오늘 고백한다고? 누군데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여기 맨 앞자리에 흰색 티 입으신 분 흰색 티 입으신 분 남성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아니, 전생에 무슨 질 짓길래 오늘 아, 무슨 소리야 어? 잘생겼어 어 잘생겼다 근데 자 오빠 제가 오빠 진짜 많이 좋아하고요 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진작에 와달리세요 네 어, 그래서 제가 이 곰인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던질 건데요 제 마음을 받아주면 다시 저한테 던져주시고요 제 마음을 안 받겠다 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, 남성분 선택하세요 내가 떨린다 고백을 받겠다 그럼 다시 던져주시고 안 받겠다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빠 내 마음을 받아줘 어? 오늘이 생일이니당 야,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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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 축하해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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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베이비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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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